최대 체력 12 골드를 전부 잃고 골드 전부 잃어버리면 좀 안좋을수도 있겠다 플래츠의 망단 규치피 독지르기 찌비도 좋긴 한데 캐릭터 자체가 초반에 딜카드가 너무 달려서 독지파멸 아이 레골드 포션 한 번 먹어야 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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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ty samurai 으어어hhh~~~~ 그 경 미쳤나봐 얘네들 지코리타인은 이게 문제야 타수가 높아라 돌체니냐 유리칼이냐 요정도 유리칼이 날란가 꼭 꼭 해지하셔야겠습니까 정말로 꼭 구독을 해지하셔야겠습니까 진짜로 리얼로 꼭 꼭 해야겠습니까 아기저금통 아이고 4개월 구독하는 사람들 고맙습니다 제비 제비 거무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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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지나고 재구독 버튼 누르시면 돼요 구독갱신 버튼 누르시면 돼요 어 체력 없네 엘리트 지금 불을 없는데 바나나를 도파야되는거 아냐 사람답게는 반갑습니다 제일 넓는 반갑습니다 딜 약해지기 전에 몹이 죽잖아요 유령 엔트로피 좋다 히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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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진 포션 또 나왔어 1댐~~ 이제 고벤져스에 넣음 어 처분괜장? 오우씨 크림을 왜걸러 컷인 포션 여기서 빼기 싫은데 맹단 타멸 맹단 짚거나 걸으면 될 것 같은데 걸을까 공격 카드가 꽤 괜찮게 나와서 타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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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서순할 뻔 락아블린 안남은게 다행인가? 딜카드 없어서 락아블린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단원 나 퀸전 못집었는데 처분으로 화상 버리면서 보스전 하면 되겠다 락아블린 안남이 락아블린 안남이 락아블린 안남이 딜 안모자라겠지? 저것도 있고 모래시계도 있고 락아블린 안남이 벌써 100딜 넣은거 보면은 모자라 생각보다 락아블린 안남이 시세폭발 그건 입니다만 재전상 그건 입니다만 재전상 락아블린 안남이 저열때문에 저열때문에 빡칠거 같으니까 불을 좀 봐야겠다 그리고 물음표도 그냥 각인 가자 고통받으리라 비교 카즈보다 님밤하십니 그래 카즈보단 님밤하십니 전광석화 뿔 킹진 왜 첫 턴에 빠졌니 어헝맨님 반갑습니다 10등 개도 부르기 설치 개도 부르기 설치 개도 부르기 설치 개도 부르기 14 22 28 못 잡네 10억 타이밍 너무 안 좋은데 10억 타이밍 싸워보죠 18 포션 다 뺀건 좀 아깝긴 한데 저 녀석 비타 설치의 무검 닌두를 준다는건 가방이 나온다는 뜻이지 이제 성작용 카드 좀 집어야 될 것 같은데 지수님 반갑습니다 무검도 또 이거는 10호 깍 봐야 되죠 좋았다 영액 10호 깍 볼 때 좋을 거고 저거 날 뛰는 애들 하나 남겨놓고 시체 폭발 한 번 보자 시체 폭발 한 번 보자 얘 남겨.. 얘 때릴거야 쓴맛을 보여주라 이미 다 죽었죠 못 보여주죠 아무 맛도 안 나죠 아무 맛도 안 나죠 딜로 쓰나네 애스포션 빼기 하네 표본 뭐 표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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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화를 강화하던가 다른 약화 걸만한 거 킹가똥이나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에이.. 미친 고구마 쓰근 고구마 저.. 미쳐가지고 아니 방금 엘리트 높이가 고갖는데 진짜 미쳤나 진짜 아.. 조개화석이라서 영댐이라서 안 썼습니다 총매 총매 집어야되나 보스 잡으려면 집어야될 것 같게 딜 너무 없다 깔태기 깔태기 스크래스 다만 독댁이 어디있습니까? 독있는 덱과 독없는 찐따들 있을 뿐 이거 표본에 깐대기 닌두면 잡겠죠? 구르기 집어야지 달돌림 두장이고 지금 단투 총백왕월가 썸네일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첫 턴 헬드 너무 좋다 소매난 애들한테 독을 좀 걸어놔야 표본 이득을 좀 볼텐데 빔은 버퍼로 갖고 네 못잡나 퍼펙트하지 아이고 7단 수비널컷 희망님 반갑습니다 그건입니다만 제작상 소주 포벨 미쳤고 아 스트로레벨 하면 되겠다 이제 저 수많은 타격들이 쓸모가 없지 사실 게임 시작부터 쓸모가 없었지만 이제 딜은 좀 챙겼으니까 덱 안정성만 계속 올려주면 될 것 같아서 처분 버리기는 좀 아깝네 14될 자리라서 수변아 돌릴까 아 9위 증 3돌림 됐네 잔상 3돌림 흐릿함 구르기 있는거 좋고 이제 버퍼로 흑옷을 흐릿함 삼돌림 이제 제비 나오는 거 다 집으면은 질 수가 없는데 제비가 안 나오면 지겠지? 엿같은 제비 제비 특, 철단 놈 제비 임마 발돌림 세장이니까 탈출구를 씁시다 탐펠 짚는 게 나았을까? 짚는 게 나았을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맹독 한 장에 탐펠 한 장에 이제 제비나 이런 거 좀 챙기면 되지 않을까? 뭐 집중 끌이나 와 집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 아니 진짜 게임 수준바라 진짜 킹가독도 없고 저거 거르고 이제 끝 어어어어 아으 심장 가야돼 아으 심장 심장 못 깰 것 같은데 네 노강인데 선천히 슬라임 끝 깬다 18이면은 74냐 부절이네 이럴 귀 찢어주라 켈리 삼놀림 켈리 야 이거 카기단 근데 상자에서 저주 하나 받아야 되는 게 아쉽네요 규수 나오면 개빡치겠다 아 나 저건데 손해받네 이한테는 총매 아끼는 게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총매 타이밍에 참 삼놀림에 구르기 잔산 크리탄까지 있으면은 이게 덱 파워는 이미 다 모였지 근데 공중재비 졸라 필요하나 아이씨 야코 아프니까 다가와 지금 신경독도 없고 이 쪽으로 갈지 이 쪽으로 갈지 이 쪽으로 가면은 저주 주울 수 있고 이 쪽으로 가면 강화는 더 볼 수 있고 몸부림도 지우고 제비도 찾아볼까 몸부림은 좀 지우고 싶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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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되게 아니 일반 몹에다가 기생충은 왜 너나냐 진짜 아이씨 아까 탐플 하나 더 챙기는 것도 괜찮았겠다 암튼 빌어먹을 공중재비만 챙기면 무난하게 깰 것 같긴 한데 절대 안 나오겠지 신경독도 없고 아이씨 아 뭔 놈의 발놀림만 자꾸 나와 잠깐만 사놀림 켈린데 켈린데 사놀림 가끔 켈리가 없으면 얘기가 다르지만 이게 켈리가 있잖아 켈리도 있고 택도 38장 이니까 켈리스텝도 없고 켈리스텝도 없고 켈리스텝도 없고 켈리스텝도 없고 켈리가 없어서 켈리스텝도 없고 켈리스텝도 없고 택도 없고 켈리스텝도 없고 배먹고 수비하나 지우면 되나? 아 몸부림 지워야지 아 뻔데기 개쓰레긴데요 나 뻔데기 몇번 써보고 불신생김 진짜 뻔데기 개쓰레김 아 근데 결국에 신경독 제비 안나왔네 갓카드 특 절대 안나왔네 하긴 나 발놀림 두장 집었으니까 뭐 잘 나왔네 그래 뻔데기 진짜 잼카드라서 몇번 써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 난 뭐 재밌어보여서 다음 써보려고 했는데 저건 좀 아니더라구요 뽑아보자 이게 재비가 없는 게 문제가 좀 커요 카드 뭉치라요? 갓데기인데 자야되나? 다걸 강화할까? 디펙트 편 올려드릴게요 올려야 되는데 바빠서 바빠서 잘까? 이게 확실히 둘 다 깰 수 있는데 보스 두 마리 깰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37장이라서 불안해 죽겠네 재료를 보자 재료를 보자 자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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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자랑 처분이랑 재료들 맨날 싸워 생존자랑 처분이랑 생존자랑 처분이랑 자야되나? 이제부터는 켈리 보면은 다 잡았다고 봐야되죠? 다 잡았다고 봐야되죠? 다 잡았다고 봐야되죠? 다 잡았다고 봐야되면 다시다 잡았다고 봐야되면 자야되면 다 잡았다고 봐야되면 이제 prohibited 김장님만 하십니다 유독가스 없는게 좀 아쉽네 이게 킹루 짱카 나오면은 독걸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네요 CYCY님만 하십니다 CYCY님만 하십니다 마지막 발 돌리면은 지금 독이 너무 안쌔요 CYCY님만 하십니다 약화 카드 진짜 그 자식 나온다 유독가스 한 장이 진짜 쉬운 덱이고 신경독 공중제비 없는 것도 너무 짜집니다 진짜 진짜 나왔으면 내가 안집었을 리가 없는 카드인데 하.. 뭐 안집었을 수도 있지 아.. 킹루 짱카 인공밀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걔네들 나오면은 민첩 포션 먹어야겠다 달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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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 졸렸어 달팽이네요 그래도 달팽이 잡기 어려운 덱은 안이기네요 파워 카드도 많고 그래도 진짜 졸라 싫어 엿 같은 달팽이 잡기 달팽이네요 달팽이 잡기 이 상황은 그는 지금 약화 걸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가 되네 아 탄필 빠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장방에서 포션 다 털어야 될 거고 다 털어야 될 거 같아요 딴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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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쉽으로 아마 포션 포션이나 줘 슬리나 강호할 것 딱히 없지 발돌림 다걸 다걸 강호자 주판 필요 에너지 포션 스킬 포션 말음새 데드자켓는 말았습니다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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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는 녹음과 같은 장르의 스킸를 이나 얘네들 진짜 너무 쎄 답도 없는 놈들 총매들 이게 문제야 10억 솔라 빨리도 나오네 다리걸기도 맨 밑에 있고 들어오게 판났다 진짜 아이 저바가 힘 계속 깎어 아 힘빠져 잡았지 편지가 불쾌 연탈 밟으려면 필요하죠 버퍼 들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버퍼 여기서 버리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메리앙님 나가십니다 제발 제발 연타 연타 아니 아니 예 근데 마름수 안 나오 오우님 갈살냐 나 근데 발돌림 하나도 못 썼어 아니 어떻게 하나도 안 나와 아 뷰신겐 착각하뇨 인공글이라서 볼게 없어 아 엇 인공글임 인공글 인공글 마름수에도 못 썼고 트루...케...어떠가죠? 진짜? 귓짓삐... 그래도 불쾌가 어디야? 불쾌 정도면은... 야! 죽었어! 야! 드로우 진짜... 아니...빙신이 갔네 진짜...이거... 첫 턴에 도박물약 빨아야겠다... 발돌림 싹 다 밑에 들어간 게 이게... 어처구니가 없네... 철삭도 못 бой... 진짜... 야, 여러분. 이 미쳤... 아니, 진짜... 이게... 아니... 진짜... 어? 어? 야, 왜 화낸 님나 샀네. 게임을 했는데... 왜 화를 내시죠? 이사찜지 센터집... 아, 잘 뜯나구만. 아, 쟤도 맞았어. 아, 인공물. 심장에... 저거 걸어서 뭐하자고... 귓집게 안 잡히겠네, 이러면? 안 잡혔죠? 그래도 뭐, 아직 버티긴 하네. 진짜... 아... 진짜... 아휴... 아휴... 에이 게임 왜 있다구냐. 그 자대서 우드... 못 해놓겠네. 아휴... 아니... 아휴... 알겠고요. 아휴... 아휴... 잘 뜯어나. 공중재비만 있었어도 근데 종북 공중재비 있었어도 유독 가스 없어가지고 좀 힘들게 냈겠다 제비만 깨민거 티나죠